많이 모았는데 그래도? 가야 돼. 나 다 모았어. 나도. 대감을 몰아내겠습니다. 절대 갖고 있는 거 다 내겠습니다. 가자 머슨 방으로. 가야 될 것 같아. 머슨 방으로 가서? 응. 나 뒤집어 엎어. 여기구나? 나 처음 와봤어. 대감을 몰아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벌칙 막대 2개가 추가돼서. 됐죠? 대감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. 진짜 됐다 됐다. 내가 다 냈어요. 잘했어. 이거 가서 읽어주시면 돼요. 잘했다. 어떻게 됐어? 내가 다 냈어. 하나가 됐어. 깜짝이야. 뭘 하고 오는 게냐? 아니다. 뭐 또 아닙니다 대감. 뭘 하고 오는 게냐? 저 빨리빨리 좀 걷죠. 빨리 들어오시게. 중대 발표하겠소이다. 무엇이냐?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소이다. 읽어보도록 해라. 너 왜 안 어울려. 유대감은 들으시오. 머슴들의 반란에 성공해 당신은 대감이 아닌 노비로 자천되었소. 야. 노비로 자천되었소. 야. 물 끌어. 물 끌어. 물 끌어. 어디. 이것들이. 어디. 이것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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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그럼. 지금부터. 예. 반란에 참여한 머슴 중에. 새 대감을 뽑겠소. 야. 저쪽까지 한번 가보자. 제 밑에서 일어나서 엄두가 뻗지세요. 이게 뻗쳐. 뻗쳐. 자. 첫 번째 대감을 내쫓는데 일조한 이광수, 양세찬 두 분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. 아. 뽑혀. 뽑아서 나오시는 분이 두 번째 대감이 안 했어. 아. 뽑아주세요, 이거. 자, 뽑도록 해라. 자, 뽑도록 해라. 야, 야. 말투어. 조용해, 조용해. 야. 야, 너는. 내가 옷 갈아입어, 빨리. 환복에. 환불러 썼다. 어이가 없네, 진짜. 어이가 없네, 진짜. 네가 먼저 해. 아, 나 이거 진짜. 아니, 그러면 우리 유대감이 뽑아보는 거 어떻소? 유대감이 Libra. 아, 저 유노비가. 유노비. 야, 옷 벗어 빨리. 이게 뭐. 네, 비록 이렇게. 하루아침 와서. 시끄러, 시끄러, 시끄러. 하루아침 와서. 시끄러, 시끄러, 시끄러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네가 지금. 아, 시동매로 받는다. 아. 자, 누구 거 뽑는 거야 이거는? 누구 거? 자,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아, 이거.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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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관님! 누리시오! 급변한 유대감은 있는 돈을 다 이광수 대관으로 주세요. 돈까지 와? 그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. 큰일 났다. 얘보다 더한데 얘는. 큰일 났다. 힘들어지겠다. 빨리 빨리. 10, 2, 3, 7! 옷 벗어. 아 너무 혐의받는다. 빨리 한복해. 충견 스타일이야. 대관님한테! 옛날일이 하지마. 하지마. 나와!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내가 이러니까 안 이뻔할 수가 없지. 정말 충견이야. 그럼 대관님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재료사로 누구 보내셔야죠. 호떡 재료. 호떡이구나. 와 아무렇다 봐도 보낼 사람이 없네. 내가. 믿어주시지. 자 내가. 일단 내가 믿는. 종국이랑. 어! 네.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. 제가 가기 싸움말이다. 너는 감아둘 준비나 해라. 아! 아! 종국이랑! 아! 석진이! 오케이! 석진이 좋아요. 좋습니다. 너무 현란다 이거. 자 가격 워라보로. 아하 참 이 사람. 내 이놈. 내 이놈. 맞아 이라쓸라. 꿀두벅이시다 이놈아. 저 녀석 저 저럴 줄 알았어 저거. 형이 그. 출신이 미천해가지고. 나는 지금부터. 머슨채수의 특수요원입니다. 이거. 골값을 떨어라 골값을. 머슨채수의 특수요원입니다. 이거. 골값을 떨어라 골값을 골값을. 어서 말하라. 대감. 대감 공연을 하겠어. 대감 공연을 할 테니. 돈을 해 주시오. 직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. 돈을 해 주시오. 아니 물가가 너무 올랐어. 아니 농담이 아니야. 진짜? 얼만데요? 아 너무 올랐어요. 호떡이. 주춧게 가루에 20. 그리고 그 설탕 안에 넣는 거. 그래 10. 30이요. 야 호부잡혔다. 우리 이대가 호부잡혔다. 이러면 내가 믿고 이걸 줘야 돼? 아 진짜 올랐다. 농담 아니야. 가볼래요?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. 얘네. 진짜. 제가 하겠습니다. 저를 보내주세요. 15. 15를 주면 제가 사오겠습니다. 15? 15까지 나왔어. 15. 15 이하로는 없지? 네 15. 만약에 실패하면 돈 다 뺏긴다. 예예. 15에 호떡 재료 다 사와야 돼. 예예. 같이 가. 빨리 가. 우리가 쓸어. 야 불 피워. 불 피워. 야. 불 피워. 이리 와 엎드려. 어휴. 저 교사나? 어휴. 저 교사나? 어휴. 백해강. 백해강. 끝났습니다. 가다가.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요.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요. 돈을 다 뺏겼습니다. 괜찮습니까? 유대강. 목숨만. 겨우 걸쳐서 왔습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칼 들고 막 이렇게. 너무 죄송합니다. 진짜 다행입니다. 너무 무서웠어요. 칼을 들고. 죽을 뻔했습니다. 목숨을. 내가 겨우 내가 살려서 온 거예요. 내가 15개만 드시면. 진짜. 내가 정말 다녀요. 내가 가만히. 가방을 좀 봐도 될까? 아 안 됩니다. 가방이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길이 어디 숨겨 놓은 것 같아요. 진짜 없습니다. 진짜 없습니다. 어 뭐야. 죄인 이 대감은 들으라. 죄인 이 대감은 들으라. 머슴들의 반란이 선거해. 너는 대감이 아닌 노비로 자천되었다. 야. 자 지금부터 반란에 참여한 머슴 중에 새 대감을 뽑도록 하겠다. 야. 바로 갑시다. 바로.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잠깐.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바로 바꿔버리자. 저 놈의 새끼가. 저 싸가지 없어. 싸가지 없는 놈이. 15개. 15개? 15개. 15개 모아. 아 그 돈으로 저거 하는 거야. 진짜 그 돈으로? 어린 놈의. 어디 자식아. 못 벗어. 빨리 빨리. 못 벗어 자식아. 못 벗어. 가만 갖다라 인마. 자 재석화 고민이 들어있으니까. 니가 뽑아. 하나 뽑아. 하나 뽑아. 제가 한번 하고 있었어. 자식이 그 뭐 니가 인마. 하고 싶지 너. 자 뽑았습니다. 재석이. 재석이 형 좀 짜증 날 것 같은데. 나되면 최고다 지금. 재석이 되면 진짜. 해각이야. 내 나라 이놈아. 해각이야. 내 나라 이놈아. 제석이야? 머슨 최소의 특수 요원입니다. 그리고. 골값을 떨어라 골값을. 당장 벗도록 해라. 역시. 야. 종국이 형. 종국이 형 신은 것 같아. 역시. 역시. 당장 벗도록 해라. 내가. 저 당신이 준 돈으로 저기다 내고 왔어. 저 고향만 같은 경우에. 딱 15개가 모자랐는데. 고마웠어. 저기다 내고 왔어. 네. 저 형 뭐 한 거야? 그냥 옷 입었다 벗은 거야. 패션쇼. 아 역시. 역시 대감은 또. 대감. 의문. 자, 우리 저기 복종이가 전체적으로 번호. 네, 또 잡았다. 아, 진짜. 아, 다시 진짜. 이 장소도 번호! 미치겠다, 진짜. 자, 이 장소도 번호!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, 끝! 자, 일단 너희 마을에 가서 행차를 한 번 할 테니까 담아. 담아! 담아, 담아! 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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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. 대강, 호떡은 언제 사옵니까? 자, 그럼 대강 님은 다마 타고 나가시다가 맘에 드는 머슴이랑 안락한 고급 SUV에서. 아하... 나 그거 타보고 싶었는데. 나, 나 피자인데 못 해? 오케이! 자, 그리고 저기 우리 이광수가 됐을 때 과연 어땠는지를 충분히 봤을 테니까. 그렇지. 자, 우리 전체적으로. 저도 이제야 저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. 자, 조용, 조용! 누가 입을 함부로는 거 아니야? 신났다, 신났다. 누가 말해 시켰나? 누가 말해 시켰나? 누가 말해 시켰나? 아까 자기부터 특전. 내가 시켰나? 특전사라고. 특수요원이라고도 하지마.